다음 우리 4분 보시죠. 분사연전원 배정개통 연계기술 기준에 따라서 분사연전원을 개통에 연계할 경우 고려할 전기품질 4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? 직류 유출 방지입니다. 사실은 솔직히 말했습니다. 직류 유출이에요. 그러니까 유입되는 걸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우리 기준에는 직류 유입을 제한을 해야 한다.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.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. 역류를 항상 일로 운전했으면 좋겠다. 그 다음은요. 플리커가 없어야 되고 고주파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기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되셨죠? 네 맞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5번 같이 보시죠. 자 다음은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처리 절차이다. 자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내용을 해주시고요.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라고 접수하고 서면 심사 그리고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작성을 하고 기한 결제를 한다. 아 이건 뭐 제가 저기 별표를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필기에서는 간혹 출제됐던 내용이긴 합니다. 하지만 실기에서는 조금 굉장히 뜸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요정도 기억하시고 기억이 혹시 안 되시더라도 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 다음은요. 자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서 전학강화 퍼센트를 계산하세요. 라고 되어 있네요. 자 사실상 전학강화 퍼센트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어디에 대한 퍼센트예요? 라고 얘기하면 자 어레이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. 얘는 DC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? 단산 맞습니다. 이선식이라는 내용이죠.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단산 이선식의 전학강화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? 라고 얘기하면 우선 전학강화는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. 자 그러면 17.8의 KIL이고요. 자 1, C, 100, 1000의 단면적 A로 계산을 합니다. 이 상태에서 우리가 K값을 뭐로 계산할 수 있다? 단산 이선식이니까 2를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럼 전학강화가 얼마가 됩니까? 라고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17.8의 곱하기 2의 그리고 전류는요. 지금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? 라고 했더니 어레이를 연결을 했을 때 이만큼은 흘러간다고 하네요. 자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의 값은 변하지 않겠고 병렬로 연결하면 그때서야 전류값이 변하니까 자 8.3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거리는요. 자 거리는 뭐 여기 나와 있네요. 자 인버터까지 거리가 1, C, 100, 좋습니다. 그리고 1, C, 100, 1000 곱하기 여기는 28 스케어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사실상 전압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제가 잠깐만 볼게요. 자 전압이 2.11V 정도 나오네요. 자 전압이 2.11V 나옵니다.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. 그럼 전체는 전압이 얼마야?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 어쩔 수 없이 2.97에 6 직렬수를 곱해서 계산한 값이 될 겁니다. 그러면 2.11에서 29.7에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셔야 전체적인 전압과 퍼센트를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산하시면 1.18 얼마 정도 나오니까 사실상 1.18까지 여러분들 쓰셔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우리 교재는 1.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원리만 값이고요.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셔야 되니까 사실상 1.18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답입니다. 꼭 기억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조드릴게요. 자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. 자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양생에 관한 내용입니다.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기입하세요 되어 있네요. 자 타설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해야 된다. 자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 양생을 실시한다. 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자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5일 수분 상태, 보온 양생 1일. 정말 어렵습니다. 자 여러분들 뭐 그냥 세모 하시고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패스하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. 자 다음은 우리 8번입니다. 다음은 인버터 출력 전력별 효율 측정 값이다. 자 뭐 5%, 10%, 20%, 30%, 50%, 100% 출력에 대한 효율을 얘기하는 유로 효율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 출력별 유로 효율에 해당되는 값을 기억하셔야 되겠죠. 자 0.03이구요 0.06이구요 자 0.13에 0.1이구요 0.48에 0.2정도 되지 않나요? 좋습니다. 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곱해서 합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값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97.53% 정도 답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이 되는 문제 8번이었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9번이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설치된 변압계 외부에 일반적으로 점검 내용 5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외부에서 뭐 특별히 할 게 뭐가 있나요? 외관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자 외관압계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소리가 나는지 진동이 있는지 뭐 냄새가 나는지 뭐 이런 걸까요? 야 되셨죠?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 검사가 제일 기본적인 검사의 유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운전사항이라든지 온도 변화 소리 진동 냄새 외관 검사 점검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그냥 변압계 외관 사용에서 보는 문제입니다. 뭐 사실 뭐 자루도 재기도 하구요 그러기도 합니다. 되셨죠? 자 9번이었구요 자 다음은 우리 10번입니다. 트랜스리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육측 회로의 비접지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. 정말 어려운 문제죠? 사실상 우리가 멀티 테스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검정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자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가지고 가시고 세모하시고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10번이었구요. 자 다음은 우리 11번이요.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규모별 전기 점검 및 횟수에 대한 설명입니다. 라고 하는거죠. 이건 뭐 가끔 출제됐던 문제입니다. 그래서 1일 20회 그리고 2일 10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좋습니다. 박수입니다.